안녕하세요. 강소라입니다. 안 올 줄 알았는데 왔죠. 벌써 다음 주가 돼버렸어요. 한 주가 지나버렸네요. 일주일 만인데 그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? 저는 어떻게 지냈냐면 그냥 드라마도 끝났고 시상식도 끝났고 백수예요? 네. 백수입니다. 혼자 잘 다니고 있어요. 혹시 코엑스에서 저 보게 되시면 인사해주시고요. 네. 예전에는 너무 생동받게 들어갔죠. 예전에는 새해가 되면 책상 정리도 좀 해보고 가구의 위치를 바꿔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정리를 많이 했었는데 글쎄요. 특히 저는 책상 정리를 유난히 많이 했었는데 특히나 시험기간에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. 원래 공부 잘 그렇게 못하는 친구들이 책상 정리하다가 밤새고 그러잖아요. 필통에 펜 종류 굉장히 많고. 그래서 오늘은 소라의 방이라는 주제로 제가 방에 갖고 있던 것들, 어릴 때부터 제가 너무 좋아해서 좀 수집을 해봤던 것들, 그런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. 노래도 그 컨셉에 맞춰서 좀 옛날 스타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. 요새 워낙에 또 그런 쪽이 유행이잖아요. 또 무한도전의 토토가도 그렇고. 네. 그래서 제가 골라봤습니다. 첫 번째 곡은 핑클의 나우입니다. 저 초등학교 때는 개미 한 마리, 개미 두 마리, 다 합쳐서 다섯 마리라는 노래로 굉장히 유명했어요. 핑클의 나우 듣겠습니다. 핑클의 나우 듣고 왔습니다. 핑클 분들이 이때 귀여운 컨셉을 늘 하시다가 처음으로 이제 하얀 정장을, 까만 정장을 딱 입고 나와가지고 멋있게 변신했던 기억이 나네요. 초등학교 때는 이 G.O.D 신화펜이 갈렸었고 핑클 S.E.S. 펜이 갈려가지고 서로 이제 좀 펜이 다르다 하면은 같은 책상에 앉지도 않았어요. 그래서 그랬습니다. 저는 G.O.D를 좋아했습니다. 요즘에는 음악을 주로 파일로 많이들 들이시고 다운로드도 많이 하시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CD나 테이프를 들었었거든요.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 돈이 또 풍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테이프를 처음에 샀던 기억이 나네요. 여러분은 처음으로 여러분의 돈을 주고 사셨던 음반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? 어떤 음반이었는지? 저는 혹시 에이브릴 라빈이라고 아세요? 캐나다 가수인데요. 저는 초등학교 때 이 에이브릴 라빈 가수의 테이프를 마트에서 구매했었습니다. 이 에이브릴 라빈 노래 두 곡 듣고 이어갈게요. 에이브릴 라빈의 컴플리케이트드 그리고 스케이터보이. 에이브릴 라빈의 컴플리케이트드 그리고 가슴이 뻥 뚫리는 스케이터보이 듣고 왔습니다. 제 방에 그때 옛날에 침대 칸막이가 없이 매트리스만 있었는데 친구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 노래를 들으면서 방방 뛰었던 기억이 나네요. 아무튼 오늘 여러분께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도 같이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.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.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요. 아주 따뜻한 느낌의 두 곡입니다. 샵의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그리고 쿨의 아로하. 달달한 두 곡 듣고 오셨네요. 이 두 곡이 정말 좀 비슷한 시기에 나왔었어요. 2001년 겨울에 발표가 됐던 곡인데요. 그때는 가요 프로그램에서 1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일이라 학교 가면 친구들끼리도 어제는 누가 1위를 했는지 또 어느 방송은 누가 1위를 하고 2위는 누구였는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네요. 노래를 듣고 있으면 평소에 생각이 나지 않았던 것들, 잊고 있었던 일들 같은 게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. 또 밀크뮤직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도 아마 방금 들려드린 노래들을 들으면서 아, 저 때 저 노래 내가 누구랑 같이 들었었지? 아니면 어디서 듣고 있었지? 혹은 어떤 기분으로 듣고 있었을지 생각이 많이 나실 것 같네요. 그러면 분위기를 좀 바꿔서 이번에는 풋풋한 노래 들어볼까요? 박지훈의 난 사랑에 빠졌죠. 박지훈 씨 하면 가장 성인식을 먼저 떠올리실 텐데 저는 이 노래가 제일 좋더라고요. 특유의 그 몽환적인 목소리가 이런 러블리한 감성을 담아낸 노래를 부르니까 더 매력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. 박지훈 씨 너무너무 예쁘시잖아요. 물론 지금도 너무너무 예쁘시고요. 특히 데뷔를 했을 때 고등학생이었는데 당시에는 또 학생이 가수를 하는 경우가 지금보다는 흔치가 않아서 아이돌분들도 많지는 않으셨고요. 그래서 더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. 보시면은